자, 얼굴 찬제다 표정으로 갑니다! 큐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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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콧나라 베이비에서 들어 한 번 더! 아, 나 너무 친인다 지금 자, 마지막 한 큐도! 어? 아, 심장에 무리가 넘어갔는데 이거 자, 다음 상반신입니다, 상반신 상반신 컨셉은요 화사한 증명사진이에요 자, 증명사진 가볼게요 자, 화사하게 하나, 둘, 셋! 아니, 이런 증명사진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자, 다시 한 번 갈게요 하나, 둘, 셋! 아, 대박! 아, 대박! 아, 지금 무리가 넘어가네 자, 마지막! 하나, 둘, 셋! 아, 이거 어떻게 어떻게 주머니에 넣고 싶다 자, 세 번째 프레임은 전신입니다 전신 자, 전신은 이거는 이렇게 한 번 가요, 이렇게 딴짓 하다가 찍힌 SNS 갬성 순간 포착 사진 오오오오 약간 남친짠 느낌 바로 흡수했어 오오오오오오 그러면 제로 wealthy분들은 지우나 불러주면 돌아오는 걸로 하죠 아, 그거는 두태일 때 어때요? 아, 이후에 voit 놓아 disso 하나 둘 셋 나대지마 심장아 나대지마 자 마지막 하나 둘 셋 제로즈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전신으로 가볼게요 우리 건눅씨가 제안해주신 것처럼 우리 제로즈가 지우마 하면은 뒤돌아보는 곧잘 어때요? 오우 너무 좋은거 같아요 자 제로즈 준비됐나요? 자 지웅씨를 달콤하게 불러주세요 아셨죠? 좋습니다 준비자세부터 남다랍니다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여러분들 한 번으로는 아쉬우니까 이제 한 번 더 원몰타임 가볼게요 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왜 그러는데요?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봅니다 하나 둘 셋 ryw 얘만들 네 인태